안녕 안녕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채영이다 채영이 머리가 어디 갔냐고 머리 여기 있는데요 아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구나 모자 써가지고요 제가 안녕 안녕 머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 머리가 뽀글뽀글 해가지고 머리가 뽀글뽀글 해가지고 썼었어요 참 이게 보이나요? 이게 좀 보인다 symt 머리가 좀 지금 완전 꼬불그려서 스케줄을 하고 왔더니 모우리가 지금 그래서 모자를 썼어요. 거운 머리 오랜만이죠? 저도 오랜만이라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. 조심시면서 해봤어요. 2017년 저 같다고요? 2017년은 뭐였지? 2017년이면 19살 때인데? 그때 뭐였지? 뭐 했나요? 어제 6주년이어서 너무 신기했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. 재밌었어요. 다연 언니 너무 웃겼고 다들 너무 진심으로 해가지고 할로윈 그거 못하니까 아주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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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일에 2주일에 오, 맞아요 이제 좀 있으면 콘서트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아, 제가 요새 많이 듣고 있는 거 빌리 아일리쉬 노타임 노다이 라는 노래 많이 듣는데 그게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얼마 전에 그 007 영화 노타임 노다이 그거 시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메인 OST가 그 빌리 아일리쉬 노래가 됐나 봐요 그 노래 제목도 노타임 노다이인데 그 노래를 지금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곧 제 멜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곧 제 멜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은 얘기해줄 수 없지만 시간은 얘기해줄 수 없지만 오늘이 몇일이지? 오늘이 아 내일 나올 거예요 내일 내일 낮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쯤이니까 다들 이제 다 하루를 이렇게 다 마무리하시고 내일 제 멜프가 딱 나오면 이제 다 이렇게 열심히 보면 돼요 되게 열심히 찍었어요 되게 열심히 찍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야 나오게 됐네요 그 혼자 멜프는 언론 이후로 중간에 다현언니랑 나로 바꾸자를 하긴 했지만 약간 많이 들어주시고 재밌게 봤으면 좋 아니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캔디 노래 좋죠 캔디 노래 좋죠 캔디 캔디 딱 그 캔 제 몸이 캔디여서 제 캔디 몸이잖아요 자 진짜 전용 메뉴 추천해줘요 전용 메뉴 추천해줘요 추우니까요 이제 약간 국물 요리 뭐 샤브샤브라든지 수제비라든지 칼국수 뭐 이런 쪽으로다가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? 그럼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 저는 아직 저녁을 안 먹었답니다 이따 먹겠습니다 내일 나오는 아직 저희 6주년 그거 위크도 아직 안 끝나서 여러가지 영상도 또 나오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저 내일 나오는 멜프도 언제 나올지는 안 알려줄 거지만 저녁쯤에 나온다 이건 솔직히 다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줬려다가 너무 기다릴까봐 많이 봐주시고요 곧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atcher 4 7 4 4 5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